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1999년 전북 삼매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살인사건 숨겨진 진실들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영화 소년들의 배우 유준상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내타운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그게 뭔가요? 어 뭐예요 뒤에 숨겨진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오늘 소년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리려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님이 늘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의 유준상 배우님 환영합니다 한 바퀴 돌아주는 센스 캔디랑 자리 바꾸신 줄 아 자리가 저희가 여기에 앉을 때가 있어서 착각하셨어요 4774님은 열정만랩 우리 아이콘 우리 유준상 배우님 오셨네요 오늘 열정에너지 좀 본받아야겠다고 열정을 지금 보는 라디오로 주고 계십니다 5332님이 와 깜짝 놀랐어요 유준상 배우님 2년 전에 시내타운 오셨을 때 캔디랑 케미가 너무 좋았다고 기억에 남았다고 벌써 그게 2년 전인가요? 말도 안 되죠 와 진짜 시간 진짜 빠르네요 세상이나 맞아요 아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워요 2021년에 영화 스프링송으로 감독 겸 배우로 우리 시내타운을 찾아주셨죠 그 사이에 단편 영화도 두 편이나 더 만드셨고요 양익준 감독님과 함께 옴니버스 영화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깃털처럼 가볍게란 영화로 강릉영화제에 갔었고 이제 평온은 고요에 있지 않다라는 단편으로 부천영화제 추정되면서 영화제마다 이제 제가 만든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제에 다 출품이 됐습니다 와 정말 멋지십니다 세상에나 준우님이요 유준상님 보면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아 나이는 나만 먹는구나 어쩜 그렇게 그대로이시냐 저도 나이 많이 먹고 있어요 혹시 방부제 드시냐고 나만의 방부제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시대요 끝없이 뭔가 어떤 재미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시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20대 때 같이 영화를 해서 뵀는데 그냥 계속 그대로신 것 같아요 어떻게 20대 때 만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저만 나이가 들고 있고 저만 1727님이 서점에 갔는데 유준상씨 책이 나왔어요 와 책까지 쓰셨어요 얼른 사서 일주일 만에 다 읽었대요 책 제목이 나를 위해 뛴다 제목부터 열정이 가득했다고 2015년부터 써온 1500매에 달하는 배우 일지를 추려가지고 다듬고 뮤지컬 반험 위대한 쇼맨의 공연 일지 전문을 또 수록한 책이라고 배우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필독 써겠어요 이게 이제 나를 위해 뛴다가 중요한 건 뛴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라는 거죠 뭐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의미로서 제가 계속 대학교 1학년 때 연기 수업 때 교수님이 배우는 일지를 써야 된다고 해서 계속 그걸 지키려고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공연할 때마다 매번 공연 일지를 써왔죠 와 그럼 이게 한 권으로 끝낼 수가 없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30권 정도가 넘는 그러니까요 와 세상에나 그럼 지금도 여전히 쓰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일지라기보다 시와 에세이 이런 것들을 하루의 단상들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너무 본받을 만한 그런 작품이네요 오늘 테리우스들 중에서 그래서 유준상 씨의 선택을 받는 한 분께 책 나를 위해 뛴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사인을 맞췄습니다 테리우스에게 자 그럼 이제부터 질문 미담 목격담 많이 보내주셔서 뽑히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님이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즌 1에 이어서 2까지 본방으로 다 봤대요 악기가 된 진성규 씨랑 대립하는 가모탁 보면서 와 진짜 연기신들의 싸움이구나 했대요 와 가모탁 몸을 만드시느라 저번에 일일 일식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일일 일식하냐고 또 시즌2에도 몸을 보여줘야 되는 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부지런히 일일식을 했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제가 뮤지컬 그날들 지방공연 전국투어를 하고 있어서 이제 무대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노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빈속의 노래가 더 잘 돼요 세상에 공연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상에 유준상 씨 인별그램 보니까 경선문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또 염해란 씨를 위해서 즉석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하셨던데 그 노래 저희가 라디오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네 이 영상을 봐야지 그 해란 씨가 옆에서 수줍어하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그게 막 그려지네요 인별그램을 통해 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촬영장에 이렇게 항상 기타를 가지고 다니시네요 이제 촬영할 때라기보다 저때 포스터 촬영하는 시간이라 그런 시간들에는 기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겠네요 네 이제 그 풍경들을 보면서 그날 보이는 것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만들죠 작곡도 하시고 세상에 혹시 아직 발표하지 않고 이렇게 창고에 보관 중인 곡이 몇 곡이나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한 10년 넘게 작사적곡하면서 음악활동을 해왔잖아요 근데 드디어 제가 이제 지금 찍은 드라마 여행을 대신해드립니다라는 드라마가 이제 다 촬영을 끝냈고 거기에 제가 음악을 전체를 맡아서 이제 12곡 녹음을 마쳤고 오케스트라 녹음도 했고 배우들이 녹음도 하고 이제 드디어 그런 날이 왔습니다 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세상에 네 우리 이따 그 작품 얘기도 한번 해볼까 봐요 0243님은 배우님 뮤지컬 그날들도 10주년 축하드린다고 한 뮤지컬에 모든 시즌에 10년 동안 참여를 하셨다니 진짜 너무 멋지고 대단하시다고 10년 20년 오래오래 차정학으로 남았다 네 아까 지방투어 하신다고 또 들었는데 20년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20년까지 되려면 사실 이제 젊은 친구들과 같이 친구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상 힘든데 관객분들이 친구라고 믿어주시니까 이제 거기서 다행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와 세상에나 아 뭐 너무 많은 미담이 또 하나 접수가 되는데요 신혜타운 우리 고정 게스트였던 배우 박준면 씨가 인생의 개인으로 또 뽑아보셨어요 너 독립영화 한번 해볼래? 뮤지컬 연극활동만 하다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다고 기억나세요? 준면 씨는 이제 제가 저도 뮤지컬 그리스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니어선인데 우리 준면 씨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준면 씨는 저때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런 재능을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화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TV나 이런 쪽으로 저 친구의 재능이 발휘되면 어떨까라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너무 잘하고 있어서 든든하죠 또 보이셔서 얘기를 전혜빈 씨도 이순재 선생님 뒤를 이어서 존경받을 인물이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한테도 진짜 20대 때 같이 저희 20대 때 영화를 찍는데 하선아 너는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마 이러셨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됐었어요 진짜 그래서 나 잘 될 건가 보다 그게 믿게 되더라고요 잘 될 그런 느낌들이 너무 많이 있었었고 현장에서의 그런 착실함과 또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지금의 하선 씨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예뻐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어요 또 이번 연극도 너무 잘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9233님이 영화 소년들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고 영화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명작이라고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제가 부산영화제 작년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보고 울고 또 보면 또 울고 그러다 얼마 전에 이제 사실은 저희 큰아이가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맞아요 애기 때 반대 네 말이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일병이 됐습니다 와 세상에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 저 휴가 저 면회에 오면 같이 영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거기에 있었어요 극장이 있어서 와 같이 보셨거든요 네 같이 저희 가족끼리 같이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저한테 계속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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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돼요 하는데 네 하여튼 영화를 같이 가족끼리 보면서도 아 정말 가족끼리 또 당연히 꼭 봐야 될 그런 영화고 그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15살인데 아빠 제가 마블 영화랑 이런 영화 한국 영화에서도 액션 영화만 보는데 이런 영화를 처음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빠 왜 좋았을까요? 너 너무 좋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아 이 아이가 보는 시선으로의 소년들도 되게 좋은 영화로 보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해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남녀노소 진짜 누구나 봐야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개봉하자마자 우리 관객들 사이에서 화두로 떠오른 작품이죠 소년들 지금 극장에서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1999년 전북 삼례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은 단번에 동네에 사는 소년들 3인으로 좁혀지고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내몰린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듬해 새롭게 반장으로 부임은 베테랑 형사 황준철 설경군님에게 진범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그는 소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재수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의 책임 형사였던 최우성 유준상님의 방해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황 반장은 좌천됩니다 그로부터 16년 후 황 반장 앞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윤미숙 진경님과 소년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데 삼례나라 슈퍼사건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 이야기 너무 궁금하시겠지만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제가 신청을 한 노래인데요 소프로노 신델라 가수와 제가 함께 부른 소프로노 가수와 저와 어떤 재미있겠네요 이게 있을까 들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내가 있음에 이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하루가 날 다르게 네 하루가 날 같이게 영화 같은 시간이 날 찾아오네요 네 하루가 날 다르게 네 하루가 날 같이게 영화 같은 사랑이 날 찾아오네요 영화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내타운 여러분은 지금 감독 김지훈이 사랑하고 배우 오정세가 사랑하는 배우 신혜선이 사랑하는 배우 박선호가 사랑하고 박성웅이 사랑하는 배우 김태희가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배우 유준상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유준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네요 아유 아유 초면에 저희가 사랑을 부탁드렸는데 진희님이 저 일요일날 소년들 보고 왔대요 우와 진짜 거기서 얼마나 얄밉던지 명배우 근데 진짜 멋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4725님이 소년들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 아 벌써 N차 관람을 하셨어요 더 많이 울었대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게 근데 진짜 최우성 때리고 싶었다고 진짜 욱하게 만드는 인물이었다고 다들 영화 소년들 영화관에서 꼭 보세요 맞아요 저도 연기하면서 아 제가 하는 연기를 사실은 한 두세 번 봤을 때 표시가 나는 부분들을 만들고 싶어서 왜냐면 처음에는 그게 그 디테일함이 쑥 지나가거든요 근데 자세히 계속 보다 보면 아 저런 디테일을 만들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심어놨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죠 아 세상에나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N차 관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N차 관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접목을 맞아요 맞아요 유준상 씨가 연기한 최우성 형사 어떤 성격의 도대체 인물이길래 이렇게 관객들의 미움을 받으시는 건지 저 수사를 그냥 자기 이익과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고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런 현실에 이런 영화가 나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따뜻한 역할도 너무 잘 어울리시지만 표적에서도 그렇고 입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악영 연기를 하시면 좀 더 섹시해지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재밌고 뭔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하면 더 뭔가 희열이 느껴지면서 더 무섭기도 하면서 정말 더 의외였던 것 같아요 영화 소년들은 남북은 부러질 화살 등을 만들고 올해 데뷔 40주년을 맞으신 정지영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감독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친구 같은 아빠의 느낌을 또 받으셨다고요 감독님은 이제 저희 엄마와 같은 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같은 나이신데 친구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가방을 예쁘게 메시고 끝나고 갓게 하고 걸어가시고 백팩을 이렇게 입고 오세요? 네 백팩 메시고 또 오실 때 왔어 안녕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새로웠죠 노장의 정말 대단한 감독님이신데 그런 거 다 없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감독님이 해줄 때 보통 무전기로 하면 되는데 계단을 막 3층 정도 내려와도 직접 내려오세요 감독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내려와야지 하고 할 정도로 와서 일일이 하시고 근데 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컷하면 또 한참 기다려요 그게 뭐냐면 감독님이 오시는 거죠 감독님이 또 오신다고 또 오셔서 하시고 가요 그러니까 연기를 더 정성껏 할 수밖에 없어요 감독님이 안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직접 오실 수도 아까 감독님께서 또 최우성 역은 잘생기고 모범생 같고 똑똑해 보이는 배우가 하길 바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악역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번 악역은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제 모습이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면서 얼굴이 바뀐 거예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쁘게 잘 살아가면 우리 하선 씨처럼 이렇게 20대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좀 못되졌어요 그래요? 얼굴이? 그런데 저 사람이 만약에 저런 세월을 거쳤으면 저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얼굴에서 저의 아주 이 사람이 이런 욕심과 야망만 쫓는 사람의 얼굴을 계속 생각하고 만들어봤죠 그게 좀 힘들었어요 와 진짜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또 설경국 씨가 연기한 황준철 극 중에서 소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노력하는 의로운 형사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대립이 되는 장면이 많다고 하던데 두 분의 호흡은 어땠는지 그 예고편 보니까 유진상 씨가 멱살도 여러 번 잡히시더라고요 있잖아요 저 거의 시작 형님이랑 만나자마자 멱살 잡혔습니다 그 씬이 먼저였거든요 딱 잡히는 순간 내가 일단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진짜 잡혀서 얼마나 세게 잡아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역할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가 한 씬 한 씬 찍어오면서 너무 즐거웠죠 이게 이야기 대 이야기로 만나는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또 따뜻하시잖아요 영화 속에서 16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유진상 씨도 16년 후에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16년 후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계속 얼굴을 인사 쓰고 있고 계속 못마땅한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들면 얼굴이 되게 좋아지죠 근데 좋아져도 사실 그 얼굴에서 아무리 좋아져도 그 안 좋아진 세월을 비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지금 집중을 했는데 그게 뭐 어차피 보면 되게 단순한 선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걸 좀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꾸미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16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의 얼굴은 이렇다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했죠 와 진짜 새로운 접근인 것 같습니다 영화 소년들은 또 배우들의 연기 보는 맛이 있는 영화라고 소문이 자장합니다 진경 씨 허성태 씨 여메란 씨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 우정 출연으로 조진웅 씨까지 제가 좋아하는 또 뭐 동영 씨 유수빈 씨 맞습니다 우리 소년들 어린 소년들 또 나이 된 소년들 다 정말 하나 모든 배우들이 진짜 배우 보는 맛들로 연기 맞죠 연기 맞죠 보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촬영장 분위기가 후끈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이번 일요일에 저도 아까 일요일에 보셨다라는 분이셨잖아요 저도 일요일을 봤거든요 또 가족들이랑 근데 사실은 이 정도 됐으면 관객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없어야 되거든요 많으셨어요 그래서 놀랐고 그리고 정말 연령대가 다채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영화 진짜 조금만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네타운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잖아요 맞아요 또 봅니다 많이 보시죠 보신 분들은 또 보시잖아요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 테레오스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화 소년들의 스페셜 포스터가 공개가 됐어요 출연 배우들이 소년들에게 한마디씩을 남겼는데 맞습니다 유준상 씨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에 대해 미안해 잘 설명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해 다만 오늘도 좋은 하루였길 바라 이렇게 쓰셨는데 원래는 바래로 썼는데 요즘은 바라가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몰라줬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그렇고 있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웃었으면 좋겠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담긴 글을 적었죠 네 우리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영화 소년들에서 또 이번엔 한 곡 골라봤습니다 에스진의 포이즈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와 정말 열정맞네 우리 유준상 씨답게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자 중에서 이렇게 책 받을 분 한 명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6933님이 와 준상님 저번에 수원 테니스 대회 우승하신 걸 봤대요 성남 테니스 대회 우승까지 하셨어요 세상에 그때 은배대회에 나가서 제 인생 목표 중에 하나가 테니스 금배였는데 동배 은배 금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배가 목표였는데 정말 금배의 꿈을 이뤘습니다 와 2년 전부터 빠지셨는데 2년 만에 테니스까지 하세요 지금도 테니스 치고 있죠 테니스는 정말 최고의 운동입니다 와 진짜 너무 대단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미아님은 유준상 씨 사인이 있대요 유준상 씨가 11년 전에 대구에서 다리를 다쳤을 때 모 대학교 응급실에 오셨는데 그때 주사놓고 도와준 간호사가 제 딸이었대요 딸한테 사인을 해주셨다고 와 이거는 제가 그 강우석 감독의 주먹이 봤죠 봤죠 황정민 씨라는 영화 찍을 때 제가 실제로 그 액션 씬을 무대 위에 UFC 대결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 끊어진 상태에서 또 한 5시간 이상을 그 무대를 철수하면 비용이 몇 억이 날아간다고 해서 그걸 다 촬영하고 그때 정동무술 감독님이 옆에 있었는데 그 형님한테 제가 저희 아들한테 좋은 아빠였다고 전해주세요 하니까 형님이 저 싸대기 뺨을 빡 때리고 정신 차려 진짜로 의식을 잃고 있는 중이라 아유 그 정도였구나 그렇게 해서 실려간 아마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세상에나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었죠 근데 그때 도와준 감사분이 제 딸이여 감사합니다 아우 세상에 너무 고생하셨었구나 배우가 때 정연님은 저는 16년 전에 천사의 발톱 뮤지컬 보고 배우님한테 반했대요 제가 되게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와 이렇게 기억에 나왔나봐요 아 뮤지컬 천사의 발톱 정말 너무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9264님은 2019년쯤에 상암동 건물 지하주 초성에서 오는 공연이 진짜 인생 잘 살아야 되겠네요 아 그럼 무섭네요 무섭네요 와 세상에 지수님은 예전에 분당 홈땡땡마트에서 저희 할머니랑 같이 장볼 때 뵈대요 할머니가 팬이네 말을 못 거니까 저희 할머니가 배우님 팬이에요 얘기했다고 제가 인사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대요 할머니 모시고 소년들 보러 갈 거 같고 아 감사합니다 2666님은 어릴 때 핫댁마트 가면 아 준상배우님 만날 수 있는지 알고 핫댁마트만 보면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아 너무 또 광고도 정말 잘 살아야 되겠어요 무섭네요 이렇게까지 목격담이 자세하게 온 거는 상암동 건물 지하주차장 이것까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분께 책을 드려볼까요?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제가 그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순간에 저를 간호해 주셨던 분에게 제 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미아님 따님분께 책이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진짜 고생하셨네요 근데 되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다니시나 봐요 목격담이 진짜 많네요 그러게요 거의 다 촬영 이런 건 아니 제가 공연을 많이 하니까 아 지방에 많이 가시죠 또 책하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많은 분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말고는 다 집에만 있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좀 목격담이 와 처음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거 시공을 초월해서 0102님은 유준상 배우님이 레슨 중독이라고 들었던 레슨으로 시작해서 레슨으로 끝난다고 저도 봤었는데 연기 노래 기타 요즘엔 또 테니스 레슨까지 받고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이 레슨을 계속 받는 이유가 있다면 뭐 물어볼 것도 없지만 맞아요 그니까 기타 피아노 이런 것들은 제가 손이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죠 피아노 까먹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연기도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나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동기가 또 마침 연기 선생님이라 그 친구한테 레슨 비를 내고 연기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노래도 점검하고 와 그런 시간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 테니스는 레슨을 받으면서 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테니스는 주고받는 운동이라 연기가 주고받고 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뭐든지 연기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것들과 연관시켜서 하는 거죠 와 진짜 열정 만렙이십니다 근데 벌써 또 이제 끝날 시장이라고 안 돼요 그때도 제가 정말 우리 캔디님이랑 그렇게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요 더 했어야 되는데 아직 질문이 남았는데 우리 아유 산망을 기대하면서 한 3장 남았는데 지금 여러분 어떡하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유준상씨와 끝인사 나눠볼게요 어이구 너도 이제 같이 끝나는 거래요 네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봄꽃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조카가 유준상씨라고 많이 자랑을 했었대요 97년도였대요 97년도였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97년도요 아 뭐 선생님 뭐 삼촌 아니면은 뭐 이모가 조카가 유준상씨였다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9823님이 김천 종합운동장 테니스 전지훈련 가서 만났대요 아까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아셨죠 저도 전지훈련 갔었는데 네 이렇게 사진을 아기들이 이렇게 갔었군요 테니스를 인성님이 소년들 당장 예매해서 보러 가야겠다고 유준상씨 고고고고 네 다음에 시내타운 또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꼭 또 와주세요 진짜 또 못한 얘기가 또 아직 많습니다 펜디님 저 이렇게 벌써 그러니까요 저 이거 너무 짧네요 저도 같이 가거든요 자 영화소년들 지금 영화관으로 가면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화소년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될 영화고 비록 지금 이제 극장에서 끝나더라도 아마 소년들이란 영화를 OTT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 내가 이 영화를 이제서야 봤지만 꼭 봤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화자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만드신 분이 우리나라 최장수 감독님이시죠 정주영 감독님 잊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태유수 여러분들에게 제 책을 앞으로 몇 권씩 이렇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작가님 피디님이랑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문화 선물까지 챙겨주고 가시네요 지금까지 영화 소년들의 배우 유준상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꾹꾹은 뮤지컬 그날들에서 준비했어요 유준상 씨와 여러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요즘 딱이죠 미국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이야 감사합니다 레츠고 아우 레츠고